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도와주냐 라고 물어보고 집안일 뭐하냐 이렇게 묻고 안하는 녀석은 왜 안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빌 너는 엄마의 도와드리니? 막 웃고 있네요 알죠 좋opp Caro 하다씨 속에 뭐 가 숨어 있는데 하다 두가 무슨 뜻이지 하다 하다씨 두가 숨어있다가 So, 묶고 싶을 때 이렇게 앞으로 톡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you help 하면 너는 도와준다 이지만 do you help 하니까 도와주니? 그 다음에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답은요? Your mom을 너네 한 번이 도와드리니? You help your mom? 뭐라고요? Do you help your mom? Do you help your mom, Bill? 네, 그랬더니 물론 나는 내 방 맨날 청소해. Sure, I can't help you. 아, 딱 말해. I'm sure. I am clean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clean은 또 다른 뜻도 있으니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도 있어요 깨끗한 이때는 무슨 뜻이니까 어떠시니까 자 I clean하면 난 청소한다지만 I am clean하면 이건 무슨 뜻일까 그렇죠 난 깨끗하다가 되어버리네요 저는 I am clean하고 I clean은 clean의 뜻이 달라져 버리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을 이런 질문에 대한 문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my room을 무엇을 이런 질문은 what이죠 what do you clean everyday 그렇죠 넌 매일 무엇을 청소하니 라고 만약에 묻고 싶은 문장이 있다면 무엇을 what 너는 청소하니 clean clean이 똑같이 하다시니까 둘을 이렇게 써서 물을 수가 있어요 what do you clean 매일매일 everyday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청소하려고 물어봤더니 방청소를 매일매일 한답니다 sure I clean my room every day sure I clean my room every day 그래서 나는 내 방청소 매일한다라는 문장만 한번 볼까요 I clean my room every day I clean my room every day sure I clean my room every day 오케이 정말이니 넌 정말 착하구나 그쵸 really you are very nice 주무서 you are very nice 나이스 나이스 해주세요 그쵸 착한 이라는 어떠십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b 동서가 필요한 거죠 매우 착하다 자 very very 이런 뜻이 very가 매우 이런 뜻일 때는 어찌시라고 합니다 어찌 착한 매우 착한이니깐요 very 착한이니깐요 you are very nice 오케이 그 다음에 옆에 있던 녀석이 질세라 나는 매일매일 설거지를 해 I clean my room every day I clean my room every day 그치 왜 설거지한가 뭐 두 대신에 씻다라는 뜻의 wash and order I wash the dishes everyday 이렇게 하십니다 오케이 그래서 난 매일 설거지해요 I do the dishes everyday I do the dishes everyday 오케이 그 다음에 와우 너희는다 많은 집안일을 하고는구나 아아 그치 와우 You both do a lot of chores 이렇게 합니다 who's의 뜻은 그렇죠 둘 다구요 two의 뜻은 그렇죠 너희 둘 다 하는구나 you both do 그럼 all I love의 뜻은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 어 얘는 어떤 시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chores는 집안일 wow you both do a lot of chores wow you both do a lot of chores 와우 you both do a lot of chores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세방에 축구하는 겁니다 토니는 안 하니까 왜 좀 집안일을 안 하는거니 왜 좀 집안일을 안 하는거니 왜 좀 집안일을 안 하는거니 그러니까 왜 안 하는지 궁금해서 왜 안 하는지 궁금해서 묻는게 아니구요 너희한테 좀 해라 do some 하라고 좀 좀 좀 해라 이 자식아 충고할 때 쓰는거에요 why don't you do some Tony 오케이 그래서 좀 하는게 어떻겠니 why don't you eat this 토니 그렇죠 여기다가 이 화장실을 바꾸면 뭐 이거 좀 먹는게 어떻겠니 이렇게 충고할 때 why don't you eat this 그렇죠 이거 좀 먹는게 어떻겠니 언니라고 충고하고 싶을때는 why don't you eat this 그렇죠 why don't you eat this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지우한테 맨날 충고하는거 있죠 그쵸 엄마가 지우보고 why don't you study 이렇게 study 했듯이 뭐해요 이렇게 하다 하시니까 뭐하다 하시니까 오케이 언니는 좀 지우보고 뭐하라 그래요 그 다음은요 네 음 지금 한번 해볼래 손을 바꿔서 이제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손을 바꿔서 손을 바꿔서 잠깐만요 오케이 그 다음에 why don't you do some Tony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한테 좀 해라 이 자식아 라고 충고하는 표현 why don't you do some Tony why don't you do some Tony 오케이 그 다음에 아우 그렇게 지루할거 같애 그렇죠 그렇죠 that 그렇죠 sounds boring 오케이 사운드의 뜻은 소리라는 뜻도 있고 들리다 라는 하다시 들리다 라는 하다시를 쓰였고요 그 다음에 하다시의 주인이 이거 앞만 기러봤자 남자도 아니고 연애도 아니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렇죠 it이니까 하다시의 이렇게 s를 씁니다 that sounds 그 다음에 boring의 뜻은 사운드 뒤에 어떤 시라고 들어봤죠 그렇죠 하다시가 아니고 지루한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들리다 라는 뜻 뒤에 영어에서 들리다 라는 사운드 뒤에 어떤 시라면 어떻게 들린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집안일 하는건 지루하게 들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지루하게 들린다 됐어 I'm boring 오케이 That sounds boring 오케이 다 됐고요 그러면 이제 단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나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너 왜 안하는거야 그럼 해라 그 다음에 집안일 그래서 너희 둘 다 많은 집안일을 하는구나 나오죠 이렇게 단어를 할 때 문장을 떠올리면 단어도 안되고 영어도 쉽지 않도록 내 방 청소 하다가 클린 마이 룸 그래서 나는 매일 내 방 청소해 이런 문장이 나오죠 그쵸 아이가 클린한 다음 무엇을 마이 룸을 얼마나 하죠 매일마다 아이 클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둘 다 너희 둘 다 금장 한 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문장에 있었죠 넌 정말 착하구나 그 다음에 지루한 형이라고 써있으면 어떠시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문장에 들어있었더라 그렇죠 그거 참 지루하게 들린다 That sounds boring 그 다음에 Do the dishes 어디 들어있었더라 그렇죠 I do the dishes everyday 선생님 설거지가 제일 쉬운데 청소는 괜찮은데 지금 어때요 가끔 합니까 그 다음에 많은 A lot of 어떤 문장이 들어있었더라 그 다음에 Do 그래서 설거지하다 요가하다 Do 요가 태권도하다 Do 태권도 이렇게 써먹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너는 엄마 도와드리지 나오지 네 I do I do I do I do I do 잘했습니다 다음 시간 예 그렇네요 없어 책 다 끝났잖아 네 아 참 시험지는 있을건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기다려줘 응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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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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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ки 잤으로 어요 으 으 무슨 을 으 그 으 으 으 5 5 5 5 5 5 5 5 5 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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